그런데 이건 내가 잊지도 않지. 대학교 1학년 때 내렸던 1909. 이거는 아마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도 선생님 나이대라 이건 아마 아무도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. 이 90년에 어느 정도였냐면 버스가 가다가 버스 창까지 물이 올라와서 그냥 버스 날씨가 내리라 그랬어 다. 못 가니까. 지금도 기억나요. 그래서 물이 여기까지 찼거든요. 그래서 집에 집에는 한 몇 킬로 남아 그래 가지고 이렇게 벽에 붙어 가지고 이루고 갔어요. 집까지 이렇게 해서. 그땐 뭐 이렇게 재난안전처 이런 것도 없어. 그냥 개인이 알아서 사는 거야. 각자 도생. 국가가 책임지질 않아요. 맨홀 뚜껑으로 막 그 물이 막 빨려 들어가고 그걸 보면서 이러고 가. 우리 동네 갔더니 내가 아는 우리 동네가 아니야. 동네가 베네치아가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는 아저씨가 곤돌라를 몰고서 막 이러고 막. 기상아 막 이러고. 종점이 다 잠겼어요. 1층이 다 잠겨서 내 친구 약국도 다 잠기고 약 떠내려고 사람들 막 집어가고. 한강하고 우리 동네가 하나가 되려고 막 찰랑찰랑 했었으니까. 하수구에서 물이 오히려 막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죠. 잊을 수가 없는 그 홍수였다 이거는. 이게 이제 이때 을충년 대홍수인가. 그거 다음으로 컸다고. 이게 지금의 일산평야죠. 신도시 일산이 완전히 재방이 무너지면서 한강물이 다 일산을 덮어 버렸던 90년이 그런 홍수입니다. 자 쓸데없는 얘기가 또. 전혀 시험에 안 나오는 얘기잖아 그지. 90년 홍수 대단했다 뭐 이런 거. . . .